계속 똑같이 하니까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없더라도 써야한다 병각장을 차라리 그럴거면 병각장을 많이 써야한다 그렇죠 꼬꼬마 형은 전설의 형이 팍팍 쌓는데 꼬꼬마는 짠 손 연각에다가 짠발에다가 전설의 형에다가 있는데 중단기에 또 좋은거 있다 디웬손 종주근계 무한밀단에 그니까 자기는 하단 맞출거 다 맞추고 중단 이직을거 다 맞추는거야 그니까 데미지상으로 무종콘은 이길 수 밖에 없지 근데 니네 이제 할게 카운터 카운터 말고는 무서울게 별로 없었어요 카운터 딜캐 이런거 밖에 무서울거 없거든 그니까 데미지 쌓으면서 계속 밀리는거야 아까도 횡치면서 계속 딜캐 놓고 어려웠어요 여기서 이제 정의한재가 푸진이라고 떨어지면 내가 하면 되는건가 하하하하하하하 내 사랑해 여기 플러스 2점인데 이거 내가 봤을때 정의한재가 일거 같다 숭락 백댕시가 안쳐져요? 그리고 카지미가 카지미가 그리고 잽을 많이 쓰면 안되요 폴한테 아 맞아요 털려 어 와보에 털려 사실 내가 할땐 사람이 없어 왜 횡을 안쳐져요? 니가 횡을 안쳤다 지금 아 레버 한번 튕기게만 했더니 왜 레버 어때서? 한번 튕기게만 했더니 내가 보고있을거지? 튕기게만 했더니 이거 써주니까 일단 이거만 하고 갈게요 형제 잘 부탁드립니다 뭐 나오기만 해봐라 졌다니 얘는 이 레버 말고 적어주면 좋을거다 이거 말구요 저거 밝아진거 어 제가 제가 줄게 뭐 이거? 이거 중립이 중립이 빨갱? 얘는 약그림 맞을거다 크롬형 내거 아니야? 아니 아 여기 있는 아 이거 뭐야 아 아 음식이 너무 잘 안해줬어요 당연했잖아요 당신에게 에잇 에잇 전보다 폴 짠은 어디있어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에잇 솔직히 카지미가 많이 유리해요 벽이 없으니까 폴은 벽이 있어요 했어요 맞아요 벽 없으면 시체야 솔직히 아 폴 명상보다 신기하다 폴이 폴이 할게 없거든 야 아 내가 접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야 고호텔 승세의 말에 들어왔어 접수했습니다 근데 남총님 아나요? 오늘 온다 들었네 남총아저씨 아 진짜? 아닌가 남총님 여기 뭐를 깔려? 모른다고 와 다 아니야 난 그 척이 아니네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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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손 된다 들케 역시 펭 이루어도 잘하니까 저 충전 좀 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아 이렇게 막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기다려 도망가고 그렇지 한 번 더 도망가고 한 번 이제 와보 딱 나왔으면 파일도 바꿔야 되는데 야아 어 왜 행기 아리라고 기다려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 가짐이 야 순아 기다려라 니가 아까 내 보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또 기다려 다 꽁이야 다 꽁이야 탬에 그거를 봐 돈 넣고 싶어요 원래 맞으면 되는데 저거 안돼 그냥 기다려 몸으로 맞아야돼 난 몸으로 시크릿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기다리는거지 난 원래 공략방이 없거든 저도 고 탭 아 안돼 이거 왜 나가 빨리 레버기침 니가 해라 내 레버가 잘 안맞나보네 난 이걸로 내가 볼 때는 그게 아 까비 아 까비 아 이분을 늦게 해가지고 저스티스 아니면 병력골락이 하려고 했는데 아 까비 아 까비 맞네 분명 골라도 돼요 아 까비 근데 저도 지금 무항맵이 더 불편해요 무항맵이 더 불편해요 물어볼까요 내가 백맵 봐자고 어 물어봐 물어봐 그냥 물어보지 말고 나가라 다시 들어오는게 내가아 아니면 그냥 계속하면 되지 잠깐만 이제 버튼이 가운드 4개 가운드 4개 안 눌리는데 니 아이디라서 그렇다 아 네 마지막거 4개네요 마지막거 4개 아 니 아이디라서 그렇구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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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놔둬라 나 놔둬라 나 놔둬까 너 병력만 할 수 없잖아 오른발 이상해 오른발 이상해 오른발 이상해 오른발 이상해 근데 이 눌러보는 것 같아요 Ow 인마는 네버 정말 많이 타네 아 스티금만 타네 그게 않다는 요 одну temperatures 야 그냥 그레버가 중립 우리가 중립 баз타 빠르거나 그냥 porque 네버 이상 honors 버튼 과연 그냥 저랬다가 버튼 그 모서리버튼 안좋은거다 약하면 지우 헬 에이 버튼을 바꿔야 이 가운데 x2 안이부터는 쓰레기 버튼이네. 하지마. 도망가야지. 이거 흘렸으면 접겠구나. 버튼을 누르는 감이 없을걸. 무서운 버튼이라면. 오지 마세요. 니가 바꿔 그냥. 살짝 바꾸고 와. 내가 미리 말해놓을게. 버튼 바꾼데라. 오케이. 나 킵오브 해야지. 나 썼어요. 와구. 그렇지. 계속 기다려야지. 아. 일할 필요 있었는데. 그것도 때문에 걸을거다. 와구 나오네. 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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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짬발. 아. 그냥 나락쓸까. 아. 그냥 나락쓸까. 아. 아니 아니었지. 이기라고. 니가 이겨야 내가 푸진을 할거 아니야. 앉았는데. 어이. 일이 안나가요. 네버가 없으니까 지금. 네버가 없으니까 지금. 그냥 폴 회장전 하란다. 폴 회장전 하란다. 아니 중간에 4개라면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어. 폴 회장전 해. 바꾸지 않아. 으아아. 폴 회장전 하란다. 폴 회장전 하란다. 폴 회장전 하란다. 안녕하세요. 왜 가르쳐야 돼요. 군명을 갔다 왔으니까. 아. 애프리카바넬의. 폴 회장전 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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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컨트롤러로 했잖아. 컨트롤러, 나가, 나가. 그거 위에, 위에, 위에. 아, 컨트롤러. 거기에서 바꾸면 돼. 제가 졌습니다. 어, 안 되나? 아니, 난 레버를 그냥 내 걸로 해라, 그냥 안 돼. 안 되냐? 버튼 안 눌러져, 얘. 왜 안 눌러져? 내 걸로 하고 청년만 레버를 해라, 청년만 레버를. 엄청 가벼운다, 이거. 아, 진짜 와구 다 앉았는데, 안 앉아졌어요. 야, 네, 내랑도 막 코 말했잖아. 와구 다 앉았는데, 해나. 약사, 그 꼬꼬마. 꼬꼬마, 꼬꼬마. 뻥발. 그 뻥발을, 안 눌러줘, 나. 줘봐. 놔봐, 놔봐. 야, 네, 네 계정이야. 아, 아까 전에 컨트롤러 세팅 가서 이상한 만제도 좋다. 아, 야 됐네, 바보야. 아닌데. 지금 컨트롤러 세팅 가서 다시 가봐. 버튼 맵핑. 버튼 맵핑이 잘못된 거야. 그거 뻥발, 그거를. 꼬기 상태로 들어오는 거야. 약간 스무스하게? 그냥 바로 맞추고 빨리빨리 한다는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냥.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아바본발. 얘, 얘 누르고 해야 돼. 뭘 누르고? 아, 안 누른다나. 그럼 버튼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버튼은 안 누른다. 그럼 얘 내기로 할게요, 지금. 둘도 안 될 일 없잖아. 그러니까, 브라색 버튼이 안 눌러지는데. 초기 상태로 되돌리기. 초기 상태로. 그 위에 컨트롤 설정. 야, 그냥. 내가 나설 때가 됐나. 눌러요. 이게 버튼가. 어, 얘 돼요. 알로우 감사합니다. 어, 또한 뭐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얘. 이게, 이게 왼발이었나요? 선입력 해도 돼요. 이게 왼발이었나요? 왼발, 왼발. 얘가 오른발이고. 선입력은 거짓말에서 파도공으로 나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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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이씨. 아, 덤벼 그래. 그래서. 덤벼하고. 이름벼만 써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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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갔지? 안 앉아졌어야 되는데 형 식사하셨어요? 응 드시고 오셨구먼 아 살다 더 뜨고 오세요 뭐하고 다 앉아가지고 원투 딱 때렸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앉아졌을까 빨리 이기라고 이제 승납 뜨실 것 같지 않아요 안 뜬다 빨리 이기라고 푸딩 떨구라고 갑니다 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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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게 아니라 철권을 잘하는게 그때까지 장난이었다는거야 기반장 나 철권을 잘하는건데 제 봉인은 봉인은 대회 때 부는걸로 일단 네버를 타는거 같다 4팽이지 좋은거같은데 그거보다 좋은거같은데 아 괜찮은데 이렇게 해야되데 이렇게 해야되데 이렇게 해야되데 이성질이라니 무슨 이성질입니까 무서움이라도 잠시만요 이거 안썼는데요 야 은식이 형 느껴도 잘 안되지 심지어 얘도 반넣기 아니에요 반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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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안나오네 야 히트했는데 왜 나오겠느냐 저는 잘 안나오겠느냐 저는 잘하리거든요 히트했는데 왜 나오겠느냐 히트했는데 왜 나오겠느냐 근데 카즈바랑 할때 퇴새가있다가 저거하고있다가 저하고 잘 안비겨 왜냐면 쟤바랑 무조건 이기거든 왼쪽패에도 신기한게 저거 이겨라 빨리 푸린으로 떨구라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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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힌다 아깝이 나이스 그냥 하나 으아악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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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겠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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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둘기 프로데니댕씨 맞춰네 나 스톱둘기 나 지돌로만 많이 내었던데 우리 애가 다 나 냈어요 ratings 치고 왕왕왕왕왕 네이스 옛날에 오락실에서 할때는 피익을 거의 안냈는데 지금은 정맞은다 피익을 많이 내요 오락실을 매고가 그때 우 괜찮아가지구 와구 이게 진짜 무서운거에요 저게 진짜 무섭다 원래 잘 안쓰다 옛날에 잘 안쓰거든 요새 한개로 했겠나 방송자가 많이 쓰는 스타일로 바뀌었어 저게 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안맞아주거든 아무리 하단을 짬바해도 안맞아준다 중단을 형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왜 마구를 퍼지게 해달라고 오! 오! 쎄킥! 제 스타일이 문제인거 같네요 잠시만요 재미있어 폴을 약간 카즘처럼 하려고 해서 그래 폴을 폴처럼 해도 되는데 으악! 야 소리지지마 앉아야지 아 바보 저러의 기회를 완벽했는데 어떤건데요 잽이 행위랑 행보 잘잡아요 아니 못잡아요 아니요 잽은 못잡지 잽 잽잽잽잽 뭐야 또 아 너무 신났다 이러면 안된다 야 졌는데 신나면 어떡해 아무나 피임 떨어져라 소리 지른다고 이거 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태진 아저씨 아니야 태진 아저씨 아 왜 심지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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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안 나오나? 야 카즘이 이 놈이 센거 없나요? 왼손으로 12가 그거 13아야 막히고 13이라고? 13 아니야? 11인데? 아 진짜? 저번에 뭐고 기상DK를 해봤어요 기상화단DK 오우씨 이거 14만이었나? 어헴 괜찮은데요 안된다 야 네버 타지마라 이따 너와 네버는 하나가 되어야지 아니 야 덮어 덮어 아헴 완전 이유가 없었는데 으아악 아악 아악 퍼지가 맞는다 그냥 저런거 맞는다 여기 분권 한 번씩 분권 잘 맞아서 퍼지가 더 맞는다 반식에 할게 반식에 가서 많이 납불라는데 사실 이제 정의하자 얘기하려면 그냥 데미지 싸우면서 무조건 이겨야돼요 아허허 저 한 번씩 야 은식이 형 알려줄게 서퍼하고 달려가서 커키 안만라 으아악 성공하고 달려가서 커키 달려가서 커키 아 맞쟎아 아 커키 커키 내가만 들어야지 은식이 형 얼마나 많이 봤는데 으아 이 형이 습관이 있어요 성공이나 이런거 넘어지는거 있잖아요 그니까 넘어진거 무조건 앉아 응 잘하는데 그리고 잽하면 앉아 잽하면 잘 앉아 잽가드하면 근데 말했다 이번에는 서리 1탄 방 맞추고 그치 야 1탄하고 맨업할거야 잽 1탄하고 아니아니아니 그런거 말고 성공한거 넘어지는거 있다 아이가 넘어지는거 맨업포투나 이런거 넘어지잖아 아 또 벽에 몰린다 이러면 안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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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리고 지금 이기려면 그거 써야돼 저 철판 몇년 했냐고요 저 한 6년 했어요 썼어요 썼어요 아니다 7년이구나 근데 군대에서 하면서 못했어요 썼어요 오케이 와보 깩자님들 다행이다 사실 이기려면 그거 해야돼 날라당기는 하단이지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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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데뷔한거 웬허퍼 하이킥 까비 웬허퍼 하이킥 웬허퍼 아 아 이렇게 되는거 저걸 써줘야 나중에 또 다르게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했어 썼어 어쩔수없다 써야해 옛날에 그 옛날에야 북치기가 빨라서 변경장 사람들이 많이 안썼거든요 빠르니까 근데 요새는 변경점이 빠른 교육이 없돼, 중단기가. 그냥 변경점을 써야 중단이 열리지. 아, 빨리 적응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어, 아무것도 안 됐네? 제가 플러스고 위험이 마이너스 된다고요. 안 나아요. 지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냥 잽하면 당연히 잽이 서로 발동되면. 근데 문제는 카즈미 같은 경우에는 달려가서 대시해가지고 잽 쓰면 폴은 가만히 기다려있다가 와보면서 쓰면 카운터나 버릇. 내가 버릇 중에 하나가 잽을 많이 쓰거든. 잽을 많이 써야 되고 와보면서 카운터가 많이 나와. 왜냐면 그 기본 베이스 스타일이 무릎님 베이스 스타일을 따라하는 거니까 잽을. 잽만. 으! 아, 저 잽은 잘 안 떼었던데. 잽은? 솔직히 잽을 잘 써야 돼, 이렇게. 오! 아, 이거 국어승은 아닌데. 근데 네가 합친을 했다는 거 아니야? 에잇! 어? 으악! 저거는 자켓에서 그런가요? 어, 박력기. 아, 박력기 형님 그거. 잽기. 어, 파엘 파엘. 네, 저 잽기 쓰면 안 맞더라구요. 저렇게 해야돼. 그래서 레이브를 하나 쓴다. 잔스 안쓰고. 잽기 쓰다가 잽기 헛치고 카운터나 가면 돼. 아, 이거 알고 있었잖아. 어. 아, 꼬메기. 잠시만요. 잘 꿈꿔. 오! 저거 2탄을 그냥 반식을 깨라. 이때 할퀴. 하지마 하지마. 하나 더 쓰겠지? 마운다. 마운다. 아, 펭쳤네. 와, 폴 존나 쎄다. 하핰. 지갑 불하잖아. 하핰. 하핰. 사실 나는 폴 좀 안좋은 캐릭. 안좋은 캐릭이 아니라 평범한 캐릭이었어요, 캡이잖아. 움직이면 안 좋거든. 맞아. 야, 돼지, 돼지. 으! 안 비춰야 해. 돼지, 돼지. 근데 데미지, 데미지 하나가 좋은데. 데미지 하나만큼은 탑이니까. 근데 돼지예요. 하핰. 돼지. 애가 늙어서 그런가. 아, 계속 막. 내가 살쪘어요. 하핰. 움직이면 좋네. 딱, 딱. 움직이면 좋았는데. 에너지 마세요. 이야. 앉으시겠지? 안, 안 앉으시네. 안 들었나 보다. 어, 안꼬. 커키. 바보. 어, 안꼬. 아에에에에에에에에. 안 돼, 안 돼. 도망가. 아, 커키. 졌다, 이거. 뭐야, 커키. 졌다, 이거. 뭐야, 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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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키. 아, 이거 왔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억지로 이기기. 3대 1인가요? 3대 1, 아니. 아, 폴은 내가 봤을 때 약한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야, 평범한 수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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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사기같이고요. 데미지 하나만큼 있잖아, 데미지. 폴의 장점을 다 살린 것 같다 해야 되나? 음. 재밌네, 재밌어. 문지임이 들어간 거지, 당연히. 정의아재 같은 경우에는 횡으로 피하는 게 거의 없어요. 딱 한 번씩 그냥 횡신 딱 한 번. 횡신 한 번 하고, 반식의 횡신. 딱 옛날에서. 그러니까 그게 없어. 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잘 못 해요, 그렇게. 저도 횡신을 안 해요. 왜냐면 데미지가 좀 좋으니까. 음. 그거 카운트 달라고 해야지, 차라리. 그거 할 시간에. 근데 다른 캐릭터 하면 횡신 존나 많이 해요. 랭보어 횡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폴은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썸미 왜 나와? 맞네. 저보고 오던 수은이가. 이 썸미 존나 쓴다고. 나이스. 형 썸미 왜 안 써요? 그럴 거 같을 때에. 썸미도 좋은 기술이잖아. 근데 저것도 썸미 한 거 아니야. 근데. 카즘이나 이런 캐릭터는 안 좋은 거 같다. 이거 한테는 써야 돼. 이거 한테는 써야지. 구호 잡는다 이거 구호. 아 저거에요. 이타가. 와우완코 서키. 3대0. 아니야. 지금 4대1 안 해? 3대1. 3대1입니다. 어 잡기 걸렸다. 봐봐. 굴렁색. 적가에 쏴. 와우. 굴렁색. 봐봐. 굴렁색. 굴렁색 바로 피해본다 이거. 굴렁색 진짜 안 좋아. 아 저거. 아 내놨을걸. 아 레알 왜 괜히 썼다. 피하고 했는데. 야. 야. 움직임. 굴러 나간다. 또 갇혔다. 죽으세요. 아 근데 마구를. 도망났고. 도망 괜히 피한다. 마구 쓰고 잽 써라 좀. 잽돌 써라. 아 배야 계속 하였는데. 하이킥 했잖아요. 가끔. 하이킥하면 가끔. 제비. 카른토나? 네. 할킥. 바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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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킥. 하이킥 한번 써라. 이륙이니까 12 기술을 쓰잖아요. 근데 다 상단이라서 나는 저거 하자고 무조건 반시게 땡기거든 무조건 무조건 반시게 해가지고 일부러 저거 쓰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안고 띄우고 와구 쓰고 호밍이 쓰잖아 뒤로 왼손 일부러 반시게 땡겨 나는 반시게 땡기면 웬허퍼도 피하거든 웬허퍼도 피하니까 무조건 반시게 땡겨가지고 더스 1타 쓰게 만들지 일부러 그거 해서 안거나 그냥 가드시키고 그래서 형 저한테 뒷물을 빨리 맞았잖아 그치 뒷물이 맞네 그래도 계속 그래도 계속 땡긴다 그러다가 반시게 하자 그거지 들어 해보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106장 쓰지 그러니까요 쫄리겠네 안아줄꺼에요 그냥 뭐가 부러져요? 106장 먹히면 다리 저거 안 부러지면 자기죠 오 왜 안되면 돼 지금 내봤을때 정해야지 약간 말린거 같다 오케이 제발 왼손 온선하라고 가기 준비가 더 좋지 않아요 저거 하고 근데 뒤로 오는 바 해도 잘 안맞지 잘 안맞지 지금 약간 정의하지 말렸다 아 지금이다 이야 진짜 잘했다 이거 한번 노릴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우산 와서 진짜 많이 배고갑니다 저의 문제점은 몰랐을텐데 저 끝나고 형 또 해야되요 내가? 왜? 아니구나 유격받으셔야죠 옆에 옆에 뒀다 니가 치면 제가 한번 해야돼 니가 치면 니가 치면 제가요? 어 토니가 치면 네가 해야지 이거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하고 약간 바로 뜰텐데 제가 버려 저번에 백무늬 연기가 나이징 있었거든요 어 3절인가 얘가 플러스있거든요 그래서 약사 바로 뜰텐데 아 아니면 은식이 형이 올라가서 우선쿤 형께 복수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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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아재가 떨어져야 돼 정혜아재가 져야 돼 정혜아재 떨어지고 저 외로피피처에요 정혜아재님 혹시 정호도 하실건가요? 저 플러스인데 저도 라이징 있어갖고 바래가 안 올라가면 아 맞네 근데 제가 지윤은 떨고 떨고 토니 댐퍼를 이길겁니다 해장전 해야지 진짜 해장전 그러면 이제 니가 라이징 플러스면 저거 어디에요 하아 제가 지면은 또 안되지 망쓰 아 무서워 죽겠네 아 근데 형 혼자 되니까 너무 많네요 오랜만에 좀 아 대구에 항상 혼자 있으니깐 열었더라구요 아버님도 출근하시고 이렇게 와 이제 노린다 심심해요 아 대구 한번 놀러 가야되다 어 형 오시죠 어 형님한테 여쭤볼게요 어 형 오시면 또 왜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님께 비비를 한번 어 아버님께 비비를 알려주세요 아 네 아버님 으아아아 양자 하영 아버님은 근데 양자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하하하하 뭐야 아 아버님 되게 잘하시네 네 하영아님 무려주면 딱 뚜렷하다 너무 그거 많이 쓴다 아버님한테는 너무 많이 쓴다 아버님한테는 너무 많이 쓴다 그 되게 좋은데 좋은데 그 대극 그 자기랑 약간 비슷한 계급대에서 맞는거지 그런거 더 위에 사람들 있대 잘하는 사람들 저 나 저도 그거 의식하고 있거든요 어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한 번 한 번 맞으면 어 졸라 아프네 이러면서 되게 하더라거든 이렇게 하거나 아유 안 썼어? 어 어 웃긴다 오세요 지하시면 진짜로 첫 언제나 환영입니다 수은이도 수은이도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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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키 아 근데 커팡 온다 했는데 오고 커키 어 어 큰일나 큰일나 많이 나가고 잼으로 개꿔 나이스 나갔어 그냥 했다가 요거쓰고 외모품 마무리 A2 아 졸라 나랑 똑같이 해 재수없게 나이스 커팅 나 저 생각했거든 계속 아까 얘 그 일어났을 때 잼으로 개그고 그 다음부터 똑같이 살 거야 근데 얘가 졸라 재수없게 내가 똑같이 해 진짜 폴을 똑같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폴이 좀 더 이상인 것 같아요 폴이 유구를 유지하고 얘가 그 아까 다 쓴 것들 있잖아 내가 저렇게 다 다 했거든 옛날에 그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나도 뺏깁니다 여의상하고 그냥 일부러 멈췄다가 그거 때리고 내가 다 저렇게 했거든 그냥 폴폴폴 둘 다 이거 썼어 하하하하 둘 다 막혀 때리고 썼어 하하하하 눈물의 또뽀쇼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렇지 아 나 이거 제가 했거든 지금 아 맞다 내가 똑같이 해 재수없게 진짜 원투원 꼭 시대는 우거의 시대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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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면 그냥 커키 쓰면 돼요 여러분 내가 데스 오지게 많이 하면서 저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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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아저씨 안하여? 아 네 안하 하하하하 떼고 나이스 워잣 커키 아 나랑 똑같이 하지 말라고 야 기대해 와 와공 코키 으잇 오케이 드디어 아마 오른손 저 호퍼 들어가요 들어갔나? 기억이 안되네 들어갈걸? 나랑 똑같아서 4만원 이상 아들이 들고 있으면 채터와 근데 방송하려면 진짜 말을 해봐 많이 쓰면 트렌드가 와 아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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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아까 저보다 많이 들어서 저보다 많이 들어서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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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요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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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거 왜 끄나 좋은걸 어차피 한번 사자 하는 인생 더 좋은걸 이렇게 되나 형 되게 독한거 삐신다 우리 누구꺼야 인생은거 아니야 특판 이상한거 지금 0점이에요? 1점 앞섰나? 1점 앞섰어 참아야되서 빨리 이겨 빨리 떨구란 말이야 아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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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기 양손 따닥 양손 아 담배 안되요 라고 하시는데 이미 가셨어요 여기 형님 이거 마이크에요 어 여기 이렇게 여기서 말해도 들려 오오 주말에 아 주말에 제가 가야러 가야되요 그래갖고 오늘 왔습니다 오오 나이스 어 여기서 원투 잘했다 간다간다 여기 카중이가 허락이 약간 힘든거 같으면서 아아 미사기사 끝날걸 아 먼저 이거는 아 짭짭해갖고 여기가 아 3타 근데 의외로 아 둘 다 서로 실수했죠 3타 2번째 아 앉았어 이거 잘하면 끝나요 아 아 왔구나 가만계시겠지 나이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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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눈치챘는데 상단에피 없나 없어요 아 눈치챘는데 그렇게 좋은 레드는 아니네요 오다가자라 컷기 좋다 너가 상단에피 있으면 타기지 근데 폴 아까 이거 왜 써 있었잖아요 얘는 얘는 상단에피 폴이잖아 아 근데 웃긴거는 있잖아요 폴 레드가 상단에피 있어요 왠지 알아요 스웨이 자체가 상단에피가 있어요 도시랑 비교하고 있어 어떻게 얘도 저쯤에 앉아요 아 왜 앉아요 얘도 얘도 한때는 소시였는데 카창이도 한때는 소시였죠 2라운드 딱 했으니까 이제 집중 왕구 왕구 여기서 지면은 오다맞아라 다시 정리화재가 역대 지금 승세를 탄거든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지금 너무 흥분하고 있는데 흥분하지 말고 나와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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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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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승부 됐다 못 나왔죠 크으 너무너무 지금 에 지금 다운됐어 그럼 안돼 못해 나가냐마자 오늘 됐어하지 못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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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못봤어요 어차피 못봤어요 어차피 못봤어요 아 푸나스 형도 푸딩돌려요 어차피 못봤어요 근데 이제 하려고 하실때 이제 다 하나하나씩 다 강정하시고 피곤하시니까 동점이니까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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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둘 다 동점이라서 서로 누가 기분 좋고 이런거는 아직 아 괜찮나는건 아니죠 아 아 분위기가 지금 은식용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얘 지금 기본 다운됐어요 지금 얘도 기분 좋은거 같네 보니까 아 지금 넥때문에 지금 붕커맞어 왜 잽했잖아 거기서 뒤로 손이 왜 나가 외계기냐 잼이 이겨요 저거 잼을 이기긴 한데 어이 어허 개이득 어허 비쳤다 아 외나가 저거 아 이게 개가 버려 외계기야 또라이가 받아버려 외계기요 이제 계속 이겼으니까 이제 한번 일하지 말아봐 아니 왜 정혜가 왜 나갔지 내꺼 아 사원님 빨리 오세요 같이 오늘 아니면은 볼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요 하하 우산 자주 돌아와도 되나요 하하 하하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우산에는 제가 친척이 없어서 이제 내 데가 없는데 부산에 이모 이모 혼자 오면 근데 수분이 있어갖고 네 그래 수분이 있어갖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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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악 저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저도 은식이 형한테 다 다 콤보는 다 배웠죠 저도 저거 저거 알았어요 아니 이기라고 지금 푸진떨구라고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하는거야 지금 한파업데 하하하 아니 헉 형님 빨리 코치 해주셔야죠 내가 해줄게 제가 손으로는 손수치해야지 이제 얹제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니가 너무 지금 너 너무 흥분해했어 흥분하지마 이제 굉장해야 돼 지금 야 야 그래도 케릭이 솥인데 솥 탄대 솥 tra handed 드 peanuts이면 안돼 굉장해야 돼 야 야 야 폴 상대로 진지하게 해도 모내기판에 지금 빌떼 쓰면 되는데 갈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갈구는 거 아니에요 폴 쩍어있어요 갈구는 건 아니죠 군대가 아마 더해요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벨떼기 터졌죠 지금 메탈도 터지고 벨떼기도 터지고 내 마음도 터지고 어후 폴한테 하지 마라 폴한테 하지 마라 어후 폴은 된만 하면은 앉지마 미안 안 앉을거에요 아니요 저도 군빌이죠 저는 울산사람이 아닙니다 울산사람인척 하는거에요 아 진짜 누구한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더 개겨 이제 개기지마 외로워 가지마 네드라운드 반시계 생산 아 네드라운드 했잖아 네 표지가 다 했잖아 저거 왜 맞았어요 표지가 다 했잖아 습관적으로 네 앉았다 앉는거 되면 봤거든 앉았다 하지마라 이렇게 만든다고 와부 안쓰잖아 그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젖히지 그래 그래 그런거 좋다 그런거 좋아요 아구 불편해서 게임 못하겠다고요 하하하 바로 진짜 근데 정혜아재님이 저 들키가 아 뭐야 무릎이란거에요 알곤 했어요 알곤 했는데 손이 안가대 저도 그래요 저도 떴으라고 해야하는데 나한테도 무려 졸라졌었던데 하하하하 난 차별 야 안된다 안된다 빨리 떨구라고 아 이게 이거 모니터다 모니터다 뭐라카노 우리 하하하하 자 해볼까 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릎님이 울산제도래그 안에 2개의 스텝이 있다고요? 아 왜 이게 흐름이 계속 끊기지 2개의 스텝이 있다고 2개의 스텝이 2개의 스텝이 2개의 스텝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누구냐 히라노아야부터 시작해 아 나까지 내려왔었어 내게 내려온게 그 다음에 외로간거야 네 지금 저는 좀 헌종이 돼버려서 중수 바꿔야 되겠습니다 6대 6대 4 이거 정리하다가 이제만 쓰고있죠? 아 정리하다가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바꼈다 저랑 할 때 엄청 많이 써요 서로서로 스타일리 바꼈다 저도 바껴야 되는데 저는 가드만 알려고 공격할 때 공격하고 머리카메라 대구 사람들은 공격만 할 줄 공격을 잘합니다 맞아 공격만 잘해 수비하던 방법도 알려주세요 대표적으로 저희 첫 학명이 계시죠? 엄청 진짜 진짜 너무 잘하세요 진짜 카즈아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일 멋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잘했다 반식이 시계 이제 시계쳐 어 이즈풍 잡네 또 내밀라고 저게 카즈매 단점이야 카즈맨 사람들 다 내밀어 아아 참아 참아 이리와 개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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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 개겼다 발동 눈치냐 하이킥을 이용해 봅시다 웨러퍼 하이킥 외러퍼 하이킥 외러퍼 하이킥 외러퍼 하이킥 외러퍼 하이킥 외러퍼 하이킥 형도 눈을 타세요 정말 잘 안 아니 계속 밀어붙여야 돼 잘하는데 계속 밀어붙여야 돼 계속 밀어붙여야 돼 저희가 뒤에서 보이는데도 말을 안들어요 아 누가 보면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하긴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밀어붙여야 돼 밀어붙여야 돼 밀어붙여야 돼 한 번 해서 오케이 오케이 안 된다 데뷔진 싸움으로 마지막 오케이 제스 진다 아니야 아니야 그럼 한 번 하면 오케이 네 죽을 거야 소원님 기살려줘 야 그거 백타기 한번 해봐 백타기 가기다 아아 백타기 해야지 압박해야 돼 아 어쩔 수 없어 아니죠 제가 제가 뭐 폴대폴 해보고 싶 해야되는데 돌아와 하지마 네 의상 이지는 잘 안거네 보니까 기본균 기본균은 말라고 하네 오케이 압박해 졌다 나이스 잘했다 아직 이겼다 또 붐껏 쓰시려고 또 붐껏 쓰시려고 어어 이겼다 아이씨 콤보 콤보 봐라 어셨어 숙이 안맞아 콤보 꼬라지마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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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드 썼는데 레드 썼다나 그래 너 같다나 아니 근데 니가 마이너스인데 레드를 왜 쓰냐고 원투막고 니가 마이너스인데 그니까 원투막고 왜 하는거야 야 폴 레드도 발동 14인데 추가 심리 걸 줄 알았죠 에이 추가 심리 걸으면 니가 당연히 추가 심리 걸어도 야 야 옆에 옆에 손녀자가 있는데 왜 손녀자 못믿냐 맞다 여보 옆에 제가 손녀자인데 솟을 못믿어요 손녀자가 가르쳐주는데 너 안 믿어 왜 안 믿지 폴녀자 아니 옆에 옆에 제가 폴녀자인데 저도 폴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아니 내 캐릭이니까 내가 폴을 안 난말이야 내가 하는 캐릭인데 알려줄게 일단 반시계를 좀 알잖아 근데 용포 조심하고 좋지 용포랑 김부러비 반시계 났거든 그래갖고 오케이 용포도 근데 형을 잘 잡았고 용포 형 잡잖아 네 반시계 야 미쳤다 애기지말라고 아 답답해 죽겠네 너무 개인 상대방의 레이지사이밍에 왜 애기는거야 운으로 애기려고 애기할까봐 나 턱 안좋은다고요 원래 여러분 왕래가 서러운 법입니다 아 아니 니 안하던거 하지말랄까 니 하던대로 해 안하던대로 하고있다 지금 하던대로 하고있다 하던대로 하고있어 지금 야 제발 허지가들같은거 하지말고 아 뭐 상관없네 아 앉았는데 왜 기계는 거짓말하지않습니다 아 아 어 지기만 해봐라 내가 지금 이건 잡히고 있거든요 이거 엉덩 어른이 바지 벗겨서 엉덩이 100대 나오네 지면 엉덩이 100대 나오네 아니 코키 나온다 폴이랑 안녕하세요 저요 저 엘티엘 저는 엘티엘 말고 세계대일삼이 있는데요 하하하하 할말 없죠 얘는 엘티엘 2위 저는 2016년 세계대일삼이 뭐 제가 할말은 없지만 근데 상금은 제가 더 세요 저 저 이네봐도 이번 세계대일삼이 있어요 하이킹 퍼지가 또 하려고 또 했네 그렇지 그렇지 차분하게 해라 이제 하이킹 하하 자 하하 자 잠시만요 우정 한번 해라 하이킹 하하 우정 한번 해라니까 하하 하 여기서 나이스 나이스 계속 인정해줍니까 옆에서 저 혼술 자격있죠? 나이스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 테스트하라니까 나이스 나이스 오 세뇌솔님 빨리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 반갑습니다 비라 말고 혼술을요 얘가 말을 안듣는데 어떻게 제가 혼술을 하겠습니까 옆에서 제가 잡았는데도 안하잖아요 계속 그런식으로 나이스 니가 보면 가지마 끊어주세요 계속 끊어주기만 해 계속 가지말고 우종만 까다라 우종 깔 때 됐다 우종 맞을 것 같은데 우종 다행이다 끊어주기만 와구 조심해라 와구 나온다 와구 나온다 와 이겼다 나이스 잘했다 이럴때는 제가 칭찬해줍니다 오면 근데 실습하고 이러면 따끔은 메가 필요하죠 이거 장난이에요 제가 얼마나 손이 좋아하는데 어 누구야 무.. 잔소리 200번 칭찬 한번 그렇죠 칭찬할때는 해줘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이긴거야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우키거는 패패패패패하고 승했어요 원하대 7대5에요 점수 차이 말라네 카제미가 경력장 디케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의하자 형이 분퀄이나 이런거 말까 하거든요 카제미도 약간 그 반넣기에요 어우 어우 너무 아프다 근데 여기서 니한테 승세가 왔거든요 니가 쳐다 차면 이번판 치면 너 힘들어진다 이번판에 이겨야 한다 가지마라 폴한테 굳이 갈 필요 없거든요 폴한테 가면은 내가 더 무서워요 가면 죽는데 내가 굳이 갈라거든 나와나와나와나와나 와 이어 와 시계형이 쳤네 외라포트 한번 질러봐 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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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드하고 다시 하드하고 가지마 가지마 나이스 다 됐다 다음선수요 저 아니면은 골택형민이일텐데 여기서 여기서 와구 아 지금 와구 카운터 노릴려고 아 지금 방금 폴이 와구를 썼는데 하이킥으로 끊어졌죠 이거 진짜 잘했어요 이거 아 나이스 잘 앉았죠 뷰콜이 잘 개성하고 이거 잘하면 죽는다 아 대기지마 호랑이는 사용을 했어야 돼 야울라해 야울라해서 와구 쓸거거든 이지갈거거든 다 와구 뱃살이건 저거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와 잽쓰고 잽쓰 빠라 쉽잖아 이렇게 하면 그치 그래 역시 나왔다니까 이긴거다 이기는 그림 나올거잖아 근데 방금 니가 못 때렸어 나이스 야야 뭐하냐 나이스 잘해라 오다가 알켓 깔아들어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 하고 벽에서 나오니까 아우 드리겠습니다 아 칭찬입니다 잘했어 이거 진짜 이번에 이 형도 지금 기본기 썸으로 가네 와아아아 배 뚫는다 와아 와 미쳤다 버튼 누르지가 아니라 대쉬가 된다 나이스 이거 잘했는데 야 이건만 때려야 너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게 컨버구나 처음 봤어 와 바로 개기네 봐라 내가 가지말래 가지말래 니가 먼저 꺼라 일단 뒤로가 뒤로가서 상황판 그렇지 그렇지 후종